오랜만에 비 내리기에는 하정민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. 비가 많이 불을 풀었네요. 비 피해는 없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비가 여기도 많이 내렸나봅니다. 길가에 올라가는 길에 이 골이 다 태웠네요. 이제 농작물 피해는 없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감자는 이제 다 캐가시고 다 캐가셨네요. 감자 대신에 배추를 심으셨나봐요. 다행히 조금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들깨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허벅꽃도 많이 피었네요. 달개비꽃이 한창입니다.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보았는데 작년에 열었던 감사무에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감 열린거 보세요. 우리도 감 풍성이네요. 감이 예쁘게 많이 달렸어요. 이거는 꼭 포도송이 같애요. 흑나물 아이고 어느정도 정리는 되셨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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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아 머리 여기 발톱이 하나 있었는데 발톱이 없어졌어요. 아 이거는 개복숭아가 열려있는데 따가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네요. 여기는 완전 돌나물 천지입니다. 돌나물을 안 놔서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서 그냥 그대로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어휴 그래도 굴이 굴이 많이 내려와서 이걸로 아직도 또 풀어졌던거 같은데 어느정도 벗어내논신 것 같아요. 지금 저기에는 지금 발톱에는 꼴발돌이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지금 억색 여기 개망척구시 어디를 가든 이렇게 난리 이거 아니고 어휴 여기도 지금 비가 망하니 내려와서 이 골이 다 패였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짐작에 갑니다 아 지금 여기 선에는 지금 개명초꽃이 난리도 아닙니다 아 얘가 지금 와 지금 이 뒷선에는 지금 개명초가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어휴 이거 다 무너져서 골고리 참 장난이 아닙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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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다행히 비 피해는 없네요 지붕이 날아갈까봐 이렇게 나무도 빌려 놓으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점돋만 되면 살기 좋은 집이 될텐데 아이고 당월토마토가 따먹는 사람이 없어서 다 떨어졌네요 당월토마토가 주렁그렁 열렸습니다 다행히 위가 바로 산인데 집 뒤로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닷가 이렇게 한칸이 계단 식으로 에서 방울도마도 하고 고추 고추를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고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가웠지만 할아버지는 뵙지 못하고 그냥 가야겠네요 그 목소리 들어보세요 오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이같아 오이도 이렇게